1, 2, 3, 2, 3 사람에게 박해를 받은 포켓몬이 숨이 끊어진 다음에 다시 환생했다더구나 사람과 포켓몬은 같이 살아갈 수 없으니까 사람과 포켓몬은 같이 살아갈 수 없으니까 수렴이 남지구만 하하하하 하하하하 으악? 으윽! 아... 으아... 아 음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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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흐흐 으흐흐 아 으흐흐흐 으흐흐 으흐흐 으흐che 으흐흐 네, 됐어. 자, 이리 와. 무서워할 필요 없어. 뭐든지 잡아. 그래, 거기로 올라가. 됐어. 아... 어, 돈? 아모도 고마워 으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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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! 으아! 오! 아! 으 으 으 어떡해. 으! 으... 아아... 아... 고소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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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! 아빠! 효성아! 아빠! 오지마! 효성아! 저건... 조로와 그의... 걱정 마세요! 저희가 절 구해줬어요! 제 친구예요! 조용히 해! 슛던가야야, 이 Gaussian! 국유가 잽골산 귀신이 으아! 으아! 아, 칸! 이봐! 이봐, 청년! 청년! 어? 어? 나왔어, 이제 내려야지. 응. 다녀왔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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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몬 에스쿨